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해도 편안하지 않니? 우리 맥스 털 밀고 털 미는 것까지 좋았는데 진짜 모래할 만한 진드기가 맥스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뜯느라 너무 고생했죠 다 뜯어졌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진드기 예방 목걸이를 일단 채우고 내일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고생했다. 한 40분 동안 엄마랑 둘이서 붙어가지고 털 밀어주느라고 에효 맥스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털 민다고 기계가 새로 와서 오늘 시연했는데 얼굴 밀어줄 때 좀 상처가 났어 졸린 건데 졸리냐 그렇지아 맥스 그렇지아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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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